북한 김정은 장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어요. 여기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보이고 똑똑해 보여요. 용광스럽고. 실은 이게 우치동물원에 온 곳은 호랑이 보러 온 게 아니에요. 이 고랑이 송강이 한번 보러 왔어요. 풍산괴가 북한의 대표 개고 우리나라는 남쪽의 진돗개가 대표 개죠. 얼굴이 좀 비슷한데 풍산괴하고 진돗개하고 생긴 건 약간 비슷한데 진돗개가 등치가 더 크죠. 용맹스러운 건 비슷해요. 아주 이에는 좀 비만인 것 같아. 살이 좀 많아서 알았어. 알았어. 분명히 해. 벚꽃나무 밑에서 물릴 수 있으니 숟가락 넣지 마세요. 그렇게 되있네요. 으응. 으응. 으응.